아니 정말 안 쳐먹을 거냐? 대리님 그래 구음자 우리 둘이 차라리 아주 굶어 죽자 그 편이 낫겠다 아니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머니까지 일어나서 잡수세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대리님 일어나셔서 잡수세요 대리님 좋아하시는 갈비 구웠어요 보세요 맛있어요 어머님 안 계실 때 얼른 잡수시고 누우세요 형수님 형수님까지 저 우스운 인간 만들지 마세요 저 미소식 포기하는 형 진짜 굶어 죽을 거예요 아우 대리님 자 정말 아이고 그래 차라리 굶어 죽어라 굶어 죽어 이 놈아 니가 내 자식이 아니라 원수 된 원수야 아이고 그러네 마음나무 생길 유복자 늦둥이라고 내가 해명 걸면 그냥 눈물로 키웠더니 너 오늘날 나한테 이게 뭐냐 니가 나한테 이렇게 어릴 수가 있어 이놈아 이놈아 안 먹어? 전혀요 여보 사흘째에요 저러다 대리님 상해요 어머니는? 아휴 어머님도 오늘부터는 정말로 안 잡숴버리시고요 어떻게 여보 아 간다 구경이나 하자고 아 여보 오오